네 이번 지방선거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후보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보물과 프레카드에 보니까 똑순이라고 쓰셨던데 토론회 보니까 똑순이처럼 하시더라고요. 왜 똑순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똑순이라는 이름은 저희 주민들께서 똑부러지게 일 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그렇게 똑순이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구의원 시의원 하시다가 왜 구청장에 출마했는지 그 말씀부터 듣고 하죠. 네 이제는 남구가 발전할 차례입니다. 품격과 희망 있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이미영입니다. 저 이미영은 울산 남구청장의 깜이 됩니다. 남구에서 지난 8년간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살피고 바른 방향으로 부지런히 달려온 울산 남구의 자랑이자 남구의 큰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남구는 위기죠. 울산의 중심이며 세계로 도약하든 역동의 남구는 동력을 잃었고 또 어느새 북구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구가 발전할 차례입니다. 저 이미영은 과감하게 새로운 도시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발전과 더불어서 희망과 그리고 품격이 넘쳐르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주신 사랑 말고는 비싼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저 이미영만이 남구를 존먹는 각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남구의 무한한 발전 동력을 온전하게 남구 발전과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이미영은 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저 이미영이 하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그럼 8년간 하셨네요. 하시면서 제일 보람있게 느낀 일이 많겠지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제일 보람있었습니까? 제가 2014년 구의원을 처음 했을 때 실은 놀랍게도 지방자치 시작하고 나는데 23년 만에 처음 나온 민주당 최초 의원이었습니다. 그전까지 23년 동안 남구라는 곳에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우리 주민들께서 균형을 이루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협치라는 걸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실은 귀속말로 지지한다, 응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드러내놓고 지지, 응원을 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걸 비하면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그 자체도 좀 보람되고 그 와중에 주민 한 분께서 어느 날 집에 꼭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쁘시면 그냥 바로 커피숍에서 뵐 수도 있는데 굳이 집에 이렇게 오시라고 합니까? 했더니 굳이 한 번 와달라고 해서 방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산 가득 저녁 식사를 차려놓으시고요. 그래요? 너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꼭 한 번 밥을 대접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 8년 동안 한산씩 차려서 계속 저에게 밥을 먹여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힘이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듯이 시의원님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제정 1위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조례를 그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대표적인 조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플로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의 시민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거의 플로깅이 전국에서 거의 활성화된 게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고 플로깅이 뭐예요? 그러면 극기를 하면서 쓰레기도 함께 죽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의 한 3년 이상 이러한 조례도 없이 실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제가 거의 전국 최초로 사실은 플로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환경, 교육, 안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좀 많이 만들었고 좀 놀라운 사실은 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7대까지 의원활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8대 지방선거고 그 1대에서 7대 거의 지방자치 한 25년 이상 중에 조례를 제가 제일 많이 발의를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의정평판대상을 받으신 거고요. 돈을 뒷돈 받고 유명무실하게 주는 상도 많던데 이 상은 어떤 상인데요? 좀 짧게? 네. 저도 이 상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의정평판대상이라는 것은 상 이름처럼 평판을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주체에서 전체적인 점수를 데이터별로 내어서 저는 사실 제가 상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공문이 날아왔더라고요. 의정평판대상의 의정대상 수상자가 되어서니 국회의원회관에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또 이제 구청장이 된다면 의정에서 행정에 바른 행정에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행정도 또 바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공약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할게요. 이미영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발전과 더불어서 품격 있고 희망 넘치는 남구를 만들겠다 이러셨는데 품격 있는 남구? 왜 품격을 강조하셨어요? 저희가 노블리스 오블리자에 걸맞는 남구 아무래도 남구라는 말이 갖는 이미지 자체가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 같은 거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이미지 이면에는 실은 상막함이나 매정함 그리고 또 이기적이라는 이미지도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남구는 그런 이미지와 차별화해서 누가 언제 어느 때라도 옷가게에 가서 누구나 사입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옷을 만드는 것처럼 행정이라는 옷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 속에서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손수 실천하는 능력한 마음씨의 남구 그리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남구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남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이 좀 유별납니다. 공동주택관리단을 운영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길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또 입주자 대표들이 있고 또 입주자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이게 행정이 관여할 문제인가요? 그게 제일 사실 주민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구 의원 때부터 주택 관련 민원 대부분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소와 입대위 그리고 입대위와 주민 간의 갈등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관리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4인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는 더 이상 예를 들면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관과 관련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건접하기 힘든 거다라고만 지불을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부산 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관리비 때문에 갈등 관계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방화시설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선강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아파트 주체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만들어요. 전문가들께서 이 도색이라고 하면 도색은 어느 시기에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관리비도 절감이 되는지를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컨설팅. 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남구에서도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 좋은 정책으로 펼칠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남구를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어서 재미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는데 지방선거 공약 가운데 재미있는 공약이에요.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지. 먼저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 지역을 떠나고 또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울산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직접 대면해서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했더니 기본적으로 많이 차지했던 게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떠난다. 라는 걸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소위 말해서 울산이 재미가 없다. 노잼도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울산이 노잼도시라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네. 안치만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느끼기에 이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좀 더 많이 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상에서 대전과 울산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제2제 노잼도시라고 대전하고요? 네. 대전은 그래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꿈돌이라든지 이런 인지도 높은 마스코트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마스코트로 취급받는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21일, 22일에 거쳐서 대전의 빵축제 이것도 열린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빵알을 안 좋아해서요. 아, 네.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되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노잼도시를 찰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축제에 대해서 오르내리니까 어, 대전 또 가보자? 몰리는 거죠. 그런데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장점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오명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공업도시를 첨단 기술의 도시로 연상되는 그래서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게임이잖아요. 이스포츠. 공업도시, 산업도시, 이스포츠. 좀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산에 접목시키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들 정책 포럼에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청년 정책 포럼을 결성하는 데 또 같이 또 청년 정책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결과 구청장 직속 이스포츠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스포츠진흥센터와 또 같이 협의해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남북 관내 게임협회들의 본부와 또 남구가 직접 지원하는 프로게임단 결성을 하고 또 프로게임인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BTS가 할 수 있는 임요한, 게임계의 BTS죠. 임요한 이런 분들은 또 페이크와 같은 플레이들을 좀 키워낸다면 우리 남구가 나아가서는 젊고 새로운 이스포츠의 성지로 추앙받고 또 이게 하나의 젊은이들이 노잼이 아닌 그거와 반대되는 직접 그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하러 오기도 하고 하는 좀 재미있는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세대 차이를 조금 느끼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에게 재미있는 도시도 돼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재미있는 도시가 되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걸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물론 강변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새벽에 5시에 태아강변이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제 강변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바둑판이나 장기판 의자들이 그냥 각양각색으로 막 놓여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의 심토 자체가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리 밑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서 그 공간들을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후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는 구청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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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이제 지도자의 등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도덕성이고 네. 그 다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도덕성 면에서는 저는 학연과 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울산 남구를 존먹는 여러 가지 이권 관계에 얽혀있지 않아서 남구 발전의 오로지 그 동력을 다 주민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네.ELL호 능력적인 면에서도 제가 울산 의원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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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역할은 의회가 하는 역할과 똑같잖아요. 네. 네.uję. 이법이거든요. 그렇죠. 위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심지어 14명 민주당 의원 중에서 14명 의원 중에서 저 혼자 일 때도 6대 남구원 시절이거든요. 그때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6대 남구원들 중에서도 법안 제정을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정치적 능력도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시의원 자국으로 최초로 의정대상까지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 재능교육이라는 하나의 기업에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경영능력까지 인정을 받아서 울산의 사국장이라는 임원 위치까지 올라가고 정치계에 입문을 한 울산 남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입지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장생활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풍부한 경험과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정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또 섬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구정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일할 맛이 나게 한다고 하면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많이 만드신 의원이었으니까 남구의 문제를 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남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최우선 과제 해결 방안 그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저는 안 그래도 남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에 정말 저 스스로도 많이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부터 시의원 8년 동안 정말 거의 한 간담회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구석구석 살펴던 게 거의 천회에 가까울 정도로 그건 공식적인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류의 위상이 높아진 우리에게 한류 위상은 정말 높잖아요. 우리에게 코로나가 끝나고 필연적으로 몰려올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놀아야죠. 노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한류 때문에. 근데 그 한국에서도 우리 울산을 찾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국 방문객들의 물결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남구의 미를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태아강역과 연계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사모교부터 태아로타리 그리고 태아로타리부터 명천교가 있는 강남로 약 8.5km 구간을 순차적으로 지하화해서 교통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도시숲을 조성해서 생태문화관광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정동 주변을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태아강정만대 그리고 태아강역 그리고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경유하는 수소 유람선을 운행해서 남부를 동해의 남부 최대의 관광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하화하면 돈 많이 들 텐데요. 예산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시장 이전 부지에 울산그로벌에너지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죠. 울산시에 동의도 필요하고 중앙에 도움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남구 지역구의 국회의원 두 분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당이 달라요. 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남구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울산의 발전에는 모두가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만 하시면 우리 남구의 국회의원들이 다 힘 있는 분들 아닙니까? 향해서 협조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자 이제 공약 중에 원스톱 민원 책임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도 원스톱 민원 처리 책임제가 있고 또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비슷비슷한데 이건 좀 다른가요? 지금 후보가 구상하는 건? 네 구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사실 저희 남구에도 민원 여권 처리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담당 부서로 배정까지는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는데 소식이 없다. 아니면은 담당자가 바뀌었다. 아니면은 서로 미루더라. 이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여권 처리과에서는 민원을 담당 과로 분배를 해주잖아요. 분배를 해주고 나면 이 전담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차원으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할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 권역별로 민원을 맡아서 이제 담당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해결되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걸릴 겁니다.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끝까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성이라 그런지 그 계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고 직원들이 매우 괴롭겠습니다. 실은 그 직원들도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본인에게 맡겨진 부분을 하며 정해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얘기 남구도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한 1만 7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 방안을 촉진하는 방안 이건 모든 지자체 우리 나라의 문제인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울산 남구는 올해 이제 1월 기준으로 31만 7천 590명으로 3년 전보다 사실 한 1만 7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과 관련돼서 실은 문화와 교육, 의료 여건, 다른 특별시나 아니면 광역시에 비해서 실은 전체적으로 남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인프라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구의 경우 청년들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 관련해서 노잼 도시에서 재미있는 도시로 변화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공약 발표도 했었는데 청년들 인구들을 유입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제가 청년 주택과 청년 주택학대와 그리고 주거비 지원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생활하고 남구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단 주거부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구의 일자리 거점 센터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청년 일자리센터 활용해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 못다한 부분들은 청년 온라인 딜러 양성센터를 만들어서 사실은 아까 그 e스포츠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연관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장소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좀 하고 수입을 장출할 수 있는 딜러 양성센터를 만들 거고요. 그 온라인 딜러 양성센터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저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상의 딜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출과 관계되고 그 매출은 전체 국익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남구의 온라인 딜러 양성센터에서 양성된 청년들이 이제 각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딜러들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하고 제가 이런 방송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를 참 재밌게 하시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체질이 맞습니까? 다들 안 그래도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좀 힘들 텐데 사실은 제가 거의 92년도 지방자치 시작하고 남구에서도 30년 만에 구청장이 아니라 그 구청장 후보로 여성으로 나온 최초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좀 힘들 텐데 얼굴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또 하시는 말씀이 체질이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 과정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네. 석사하고 나서 박사로 이제 또 마음을 먹은 이유가 좀 더 행정을 알고 그리고 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2분가량 남아있는데 후보가 꼭 남구청장이 돼야 되는 이유 시민들을 설득해 주세요. 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저 이명의 진심을 봐주십시오. 지난 8년간 정말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고 뛰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구에서 자라고 또 남구에서 배우고 그리고 남구에서 일을 하면서 남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역대 울산의원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 제정을 하였고요. 그 법안 제정을 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많은 목소리를 담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이명은 공식적으로 일을 잘한다라고 인정받은 정말 준비된 잘 준비된 구청장입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리고 소속당이 어디냐 같은 편나누기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뛰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단호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쳐져가고 있는 남구에 다시 희망을 불러올 준비되고 확실한 남구 일꾼 깨끗하고 성실한 또 저 이미영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똑똑 소리가 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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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